안녕하세요. 험비티비입니다. 오늘은 비비큐 순살족발 트레이더스꺼 리뷰해봅시다. 캐나다 스페인 미국 돼지발입니다. 순살이라서 이렇게 순살을 다 쓸었는데요. 약간 뿌얗게 순살 족발이 됐습니다. 요거는 조금 작게 쓸었구요. 그 향이 비비큐라서 구수한 향이 납니다. 조금 데워서 바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요런 비주얼인데 저정도 가격 족발 먹으려면 꽤 비싸잖아요. 4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보시면 27,000원대면 순살 족발 이 정도 양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남겨봐요. 다음에도 또 먹고 싶으면 또 먹어야겠네요. 비주얼이 있었죠? 뼈가 없고 순살로 쭉 됐습니다. 익은 경우도 탐구 없이 좋게 준비가 되었습니다. 한미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